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확정지었는데도 야당을 중심으로 재가동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성과 국민 안전을 꼼꼼히 따져 위험한 노후원전의 폐로를 확정지었는데 야당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3중수소 발생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한수원의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미래통합당은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으로 3중수소 방출 등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말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월성 인근 주민 건강과 국민 안정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의 다름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월성 1호기를 운영 중이던 2017년에는 배출된 기체 3중수소 양이 무려 43.3테라베크렐. 그런데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한 2019년에는 28.2테라베크렐로 34%나 감소했습니다. 또 액체 3중수소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성 1호기에서 엄청난 양의 3중수소가 그동안 배출돼 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월성 원전은 전 세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캐나다형 갑 중수로 원전이라서 특히 3중수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체내 3중수소 검출량도 비슷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월성 1호기를 가동 중이던 2015년 11월 검사에서 대부분 10백크렐 이상으로 나타난 체내 3중수소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대부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내 손자의 몸속에서 내 몸속에서 방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부 비폭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월성 원전 1호기가 낮은 경제성과 중수로 노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구정지 처분이 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한수원이 조속한 해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